미국의 바닷가에 방파제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바닷가에 방파제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파도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갈 때는 괜찮아서 간 건데요. 그때가 폭풍주의보 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악을 못 한 거죠. 어려움도 그렇지만 응답도 그렇습니다. 전국 세계에서 메시지 듣는 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야 해요. 오늘 모임은 유아유치 Remnant 대회입니다. 유아유치 세계 Remnant 대회입니다. 그럼 성경에 뭐가 있는가를 빨리 붙잡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Remnant 대회 기준으로 모든 것을 움직였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올해 새로운 것이 많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예배 제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것이 예배예요. 뭐 귀찮을 정도로요.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싹 다 예배입니다.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라. 뭐 안식일, 그건 생명 걸고 이랬는데 후대들이요. 세계의 지능을 장악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수양, 수송하지, 뭐하러 이렇게 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마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갖다니게 쉽게 말하면 예배와 헌금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유대인은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하지 말고 네 마음과 힘과 정성, 생명을 다해서 후대에게 가기 시키라.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힘들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역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또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단성으로 모여라. 또 무너졌습니다. 파수꾼 모임을 해라. 마지막 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당 모임을 해라. 지금 그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네 종류의 십일조를 들였습니다. 재산의 십일조. 그는 레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드리는 거니까 가난한 자와 가부와 고아를 위한 삶의 생활의 십일조를 했어요. 또 자신들이 성회의 축제를 위해서 자기 생활의 십일조를 위해서 거기서 같이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성회를 모일 때 미리 준비해서 그 달에 십일조를 내립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우리 모든 대회의 수를 모이는 것은 헵이 없다. 헝금을 해놔요. 헝금은요 그냥이 아닙니다. 준비했다는 말이죠.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에 지렘대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약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를 준비했다는 말이죠.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이냐를 알았다는 말이죠. 그게 재물입니다. 그게 헝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의미를 두고 유아유치 렘대를 오늘 하는 겁니다. 저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회당으로 세계정복인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가지고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때 바깥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저 단체를 가보니까 회비를 받는데 회비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헝금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 좋은 헝금을 성경에 보면 본인이 직접 헝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지금 코로나 오니깐요. 모든 한국의 복음 약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원 교회하고 임환원 교회하고 임환원 교회는 헝금도 많이 나왔어요. 이해 안 되죠. 예배 안 모였는데 1년간 안 모였다니까요. 1년 안 모였다. 지난 번 결산 보고하는 데 보니까 건축헝금 말고도 훨씬 더 많이 모였다. 이게 이제 헝금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새롭게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 헝금 예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경제 실패입니다. 그 말은 내 삶과 앞에 모든 것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걔들이 거기에 많은 기도와 은약과 미션 다 들어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젊은 부교기자들이나 성도들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혹시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새벽 기도해, 수요 기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로 수요 예배 해야 되는데 수요 기도해. 왜 그런지 모르죠? 신학자들이, 올바른 신학자들이 한국에 있었어요. 이분들이 헝금을 하지 않는 것은 예배 아니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나가는 헝금할 수가 없지 않냐. 수요일에 또 할 수 없으나 그냥 기도해로 해라. 그 정도로 여러분의 응답은 간단한 건데도 우리는요, 중요한 건 놓쳐요. 이번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보니깐요, 당장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나와요. 한 명이 50군데, 60군데 링크 걸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이 모임은 대예배예요. 그래서 대예배라 합니다. 단을 알고 써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전체가 같이 모여야 되죠. 대예배예요. 혹은 공예배예요. 그러면 유아유차 지금 모이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세계 대예배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최고로 빈 곳을 얘기했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 꼴이 왜 된 줄 아느냐, 이 말이요.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이 된 줄 아냐. 옛날에 있었던 고난, 모르냐. 앞으로 일어날 고통, 모르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어보여요. 우리 굉장한 메시지예요. 전 세계 가장 빈 곳이 어딨냐.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유아유차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2강은 또 다른 얘기예요. 오늘 1강은 여기서 뭘 보셔야 되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삶. 이제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삶 가운데 대표적인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 출협기 2장 1절 10절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모세의 유아유차 생활입니다. 모세의 유아유차 생활입니다. 저기서 모든 걸 꺼낸 겁니다. 저기서 모든 각인을 다했고, 끝난 겁니다. 본인이 못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80절 때까지 방황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느 날 시간표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를 전달합니다. 피의 제사들이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딴 번에 알아들었어. 자기 능력 없는 것도 알았지만, 내용을 알아들어.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지, 내용에 대해선 얘기 안 했어요. 아니까?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은 거예요. 모세 같은 인물인 줄 압니까?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엄청납니다. 장세기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었을 때, 나왔을 때, 내용 출애국기에 다 나옵니다. 예배 제대로 해보가면 다 끝납니다. 레위기입니다. 그걸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민숙이 이러고 있잖아요. 민숙이는 뭡니까? 미션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백성 세는 게 뭡니까? 미션 준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덕할 때 뭡니까? 확실하게 각 인식해야 하니까 나온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 말은 납에다가 기록한 글이란 말이에요. 신자, 이게 납신자예요. 납에다 기록했다는 말은 뭡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요. 그걸 끝이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걸 전부 싹 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겁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 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옛날에는 갈등 이런 게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갈등하고 있으면 밥 먹어. 빨리 가서 먹어야 돼. 지금처럼 부모가 챙겨주고 밥 먹으라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잘 살아지면서 본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드디어 아이들에게 벌써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현실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병이지요. 현실 적응이 잘 안 돼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 안 돼요. 아이들에게 어떤 병이 왔는가 하니까 감정 조절도 잘 안 돼요. 감정 조절도 잘 안 돼요. 아니 우리 아이는 잘 되는데요. 이렇게 참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애들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참잖아요. 거기서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많이 걸리는 것도 스트레스도 많이 걸리고 제일 많이 오는 거죠. 본인은 말 안 했지만 주로 머리가 괜찮고 작은 사람들이 많이 참잖아요. 오히려 모자랄 감지르고 거릇 깨고 이런 사람도 잘 안 걸려. 왜냐하면 표현을 하니까 아니 엘리트들 많은데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트들에게 오는 우울증 심각합니다. 이게 다 유아주치 때 심어졌다 이 말이에요. 심각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이 중요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거 다 어릴 때 심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말이죠. 막 우울증이 오고 업다운이 심하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막 이상하게 보이고요. 막 불안하고 그리고 공황증이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정신이 이상해지고요. 시간 갈수록 폭증하고 있더라. 이게 드디어 연령도 초월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국가도 초월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거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태영아, 유치영아 때 이것도 다 심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아 유치 때 제일 고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태영아는 말을 못 알아듣고 영적으로 전달하는 것 밖에 없는데 유아 유치영아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원인부터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래됐을까? 왜 이래됐을까? 이게 오래된 겁니다. 이게 오래된 겁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 하니까 저 애가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게 벌써 오래된 거예요. 오랫동안에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걸로 강인이 된 거예요. 사실 좀 따져보면 그런 어려움이 그 부부에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따지고 그 부모 책임도 아니고 장세기 3장대부터 시작됐죠. 이래가지고 마음 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 속에 각인돼 있어요. 더 미치는 게 뭐냐? 이제는 뇌에 각인돼 있어요. 뇌에 각인된 것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생각은 학교도 아니고 부모님 잠소리 듣고 해서 다 알아요. 또 교회 가서 예배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생각은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외로운 막 화도 나고 조절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살인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살인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 조절이 더 안 돼가지고 자살이 안 돼요. 어떤 사람 조절이 더 안 돼가지고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고 집은 사람이 계획 세워가면서 이렇게 그냥 그게 일회는 아니거든요. 견디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별일은 없는데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영혼에까지 침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영혼에까지 침투되니까 우리 말 좀 악한 말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유아 유치해서 해결해준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원래 인간의 선하게 태어난 거예요. 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본래 이렇게 타고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음 강인 안 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수분하는 사람 많아요? 예 많습니다. 본인의 24명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입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카이스트 서울대 하바드 자살을 많이 한 줄 압니까? 뉴스도 안 나와서 그렇지만 어떨 때는 서울대에서 몇 명씩 자살해요. 아니 그까지 들어와서 왜 합니까? 물어보세요. 본인이 마음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뭐냐?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이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은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참는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기능이 아니고 전부 스트레스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이기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아이들에게 드러나게 생긴 거예요. 오래된 것에서도 뭡니까? 역전 문제라니까요. 유아 유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초등학생 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지 뭐 선생 말도 못 알아들어 부모 말도 못 알아들어 나는 이번에도 메시지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가슴 아픈 게 채널A 거기서 보니까 도저히 적응 안 되나 이상하나 되나 그거 방송 나와요. 그런데 심리학을 한 사람들이 이제 고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걔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모님 자체가 예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눈치 있습니다. 어지간할 때는 고집 부리고 반대로 하다가 어떨 때는 따라오다가 합니다. 왜냐하면 지 상황 따라서요. 아 이 선생님이 나를 찾아오거나 빨리 끝내주고 보내야 되겠다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치유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고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쓸데없이 복음을 줬습니까? 쓸데없이 예배드리라 합니까? 요하여 지역에 생명 걸어 아이들의 생명 걸어 가르쳐요. 쓸데없이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강약길 걸어가는데 돈도 없는 데 말이야 성막을 지어라 하잖아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야. 일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고쳐주는 것도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꼭 받아라 그리스도를 십장에 못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본래 된 각인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이 이때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해줘야 돼요. 애 보고 조용히 해라. 못 합니다. 그렇죠. 조용한 시간 가져라. 못 가집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 이게 필요한데 이걸 못 가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애들이 조용히 해라 조용한 시간 가지라 백날 말해봐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 저 정신도라는 개가 막 구암질하면서 핸말 하나 있어요. 그 저 정신도라는 개가 구암질하면서 핸말 하나 있어요. 난 다시 사오는 게 난 혼자 산에 살고 싶어. 고마워 그랬다니까요. 그겁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걔들 데리고요. 자연 속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집중을 알게 해줘야 돼요. 아무리 얘가 그 발자국 산에 가는데 야 저 내 머리 흐르는 게 너무 좋지. 좋단 말이야. 이 꽃바라가 얼마나 예쁘나 예쁘지. 그럼 얘가 예쁘다. 그 자체가 조용한 시간이고 집중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고 닮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 될 만한 걸 얘기합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봐 이게 지금 우리가 심지도 않은 걸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게 집중이에요. 한번 봐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게. 이거 누가 갖고 지도 안 했지 않냐 산에. 이 말은 몸은 그래. 얘를 조용한 가운데 집중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나무는 생명이서 그래. 이 나무는 생명이서 그래. 이 생명은 사람 중이야 하나님 중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같다.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힘든 걸 아무도 몰라.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네 얘기 하실 수가 있어. 기도해 보자고요. 기도해 보자고요. 눈을 감아봐. 얘가 이 말을 듣고 눈을 감는 순간에 벌써 이거는 치유되어 있어요. 그렇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봐. 하나님께. 그리고 길게 들어서고 한, 네, 세 번 좀 해 봐. 어때요? 편안하지? 편안합니다. 그래. 뒤로 또 가는 거예요. 또 중요한 자리가 딱 이렇게 기도를 유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얘가 지금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조금 산소 공급이 덜 내는 상황이 돼 있어요. 이걸 의사가 놓친 겁니다. 의사는 사진 찍어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걸 부모가 모르는 겁니다. 이걸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서 아주 충분히 내 공급되어 질 수 있는 기관에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보고 야, 네 호흡 길게 살아. 못 알아듣어. 조용한 시간에 유아실에서 유치원 하실에서 야, 눈 감아봐. 하나님 감사하지. 그냥 편안하게 길게 호흡 들어서 내봐. 이걸요. 이 아이를 열 포인트로 갔다 하면 호흡을 쓰러 보낸 겁니다. 그것부터 치워둬야 돼요. 폐일은 하고, 뇌에 문제 온 겁니다. 아직 사진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문제 있어도 의사는 상상해서 문제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뇌에 뭐 혹이 생긴 거나 뭐가 생겨야 생겼다 하지 없는 걸 잊다 이렇게 의사나 말하네요. 그런데 뇌에는 문제와 있습니다. 그겁니다. 뇌에서 마음을 시킵니다. 힘들게 시킵니다. 뇌에서 갑자기 라면 먹고 싶다고 라면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뇌에서 말이야 오늘은 칼국수를 먹고 싶다. 먹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더 혼란으로 옵니다. 혼란으로 오니까 막 화내니까 뇌에 또 전달됩니다. 그 뇌에 전달받으면 내가 또 시킵니다. 이런 싸움이 계속됩니다. 지금 미쳐요. 그렇게 가다가 대인 기필증이니 뭔지 오니 그런 심리학 용어를 안 써 본 들 맞지만 아닙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 조용한 자체가 호흡이 길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몸이 많이 아프고 암이 자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호흡이 짧습니다. 본인은 모를 뿐입니다. 거북이가 500년 사는데 체질적으로 호흡이 깁니다. 체질적으로 호흡이 깁니다. 체질적으로. 여러분은 1분에 한 20번 좀 해요. 그런데 거북이는 1분에 6분밖에 안 합니다. 체질적으로. 그리고 한 500년 살아요. 기도 자체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길게 맺는 거예요. 내가 뭐가 막 기도해놓으면 하잖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야 기도하자 딸아이.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리 와봐 하자 묻고. 얘들 다 압니다. 마음대로 안 될 뿐이지. 다 압니다. 화가 난다면 날 뿐이지 알아요. 내 이 하나의 눈치 보고 기분 나쁠 거다 알아요. 엄마 아빠 힘들 거다 알아요. 그럴수록 더 마음대로 안 돼. 언제쯤 자제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알았을 때 그럼 상대들이 거짓말하잖아요 미안하다고 아 엄마가 실수했어. 아빠가 실수했어. 이거 해주잖아요. 그거 듣고 그래. 우리 다 동등하지. 그때 참는 겁니다. 그것도 참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거예요. 아닙니다. 마음대로 안 될 뿐입니다. 꼭 안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네요. 저는 치유사에 대해서요. 30년 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사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의사를 필요하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이건 의사분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에요. 의사분들이 어떻게 기도 얘기합니까? 이게 다인데 의사들이 치료 안 해주고 기도하자 이랍니까 그러면? 이거야말로 교회에서 뭔가 알고 있는 유아유치 때 제일 중요하니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인된 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때부터? 저것 때문에 내가 화나는데 그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것 때문에 내가 과함적으로 얘가 넘어지게 되는데 그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야, 물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수용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경험이 확 나잖아요. 밖에서 뭔가 막 쌓이는 소리가 확 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때 또 돌아와픈데. 이거는 급한 걸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좋은 거야.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약간 틀린 거 뭐 수용 안 됩니다. 화는다니깐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참고하잖아요. 배울 것도 많잖아요. 위층에서 붕뜬다고, 사람부터 사람 폐고 일 났잖아요. 저를 위에서 붕뜬으면 웃음이 나와요. 왜요? 우리 손자 생각이 나. 그렇죠? 우리 손자 손자가 팍팍팍팍 뛰잖아요. 그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서, 아이고, 얼마든지 뛰어라, 이러다 싶다니까요. 왜 이렇게 와서 얘기해, 미안합니다. 갑자기 아이고, 괜찮아. 애들이 뛰어야 돼. 애들이 하루비치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아이고, 어르신처럼 그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안타깝습니다. 그 애가 이런 어려운 것들이 수용이 되어질 때, 초월이 가능한 거예요. 수용 안 됐다는 건 초월도 못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도와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의 세 가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이제는 다른 것 없이 뿌리, 체질, 이 뒤에 나오는 거죠. 뭐 그 애가 금방 체질화되겠습니까? 이제 뿌리는 여러분이 이제, 저날 만남, 그때부터 애들이 자꾸 느끼지는 거, 체험이 통해서 내리지는 거죠. 암은 어리지만 힘든다 알거든요. 암은 어리지만 편안하고 좋다 안단 말이에요. 가장 키는 2번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얘에게도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처음이지, 애의 말로 말하면 지가 좋다 하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아 유치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세 가지를 갖추는 시기예요. 뭡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답 다 났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전부 얘에게 이제 지력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체력도 심어지는 겁니다. 이 체력도 심어지는 겁니다. 유아 유치 때도 다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그린 거요. 각 교회가 말이지,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된다고 시작을 하면서 유아 유치부를 살리네, 이 대교에. 유아 유치부 없는 교회가 많아. 유아 유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아 유치 아이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는데도 유아 유치부 모임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수준인데 애들하고 같이 더 어려운 거예요. 애 때문에 부모도 어려우고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이 답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통해서, 부모님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역이 갑자기 영역을 체험하고 이래는 안 되잖아요. 영역을 전달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입양 때 죽은 개가 어떤 아인고 하니까, 벌써 부모 자격을 못 갖춘 아이가 개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양된다고 한 게, 또 부모 자격을 못 갖춘 사람이 개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해간 거예요. 상식적으로 애를 입양되어 잘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누가 못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정도 되니까 입양을 받으러 가, 이 병이 해 준 거 아니면, 이 병 해 줄 때 보니까 괜찮을 때, 조금 되니까 준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부모가 이 병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이 병은 누구에게나 다 했는데, 정도가 있을 뿐 차이가. 이제 우리가 병이라고 할 때는, 뭐가 이제 안 될 정도로 와버렸으니까 병이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참는다니까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또. 이런 답이 없이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배 이름을 잘못 드리면, 아이들에게 이게 막 굉장히 스트레스 줄 수 있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매일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얘네들 보고 공부 잘하라, 뭔 잘하라, 그건 다 맞는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안 좋은 동네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그럴 거 아니요. 애들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학교 밤에 공부하기도 하고 모여 있는 게 기특한 거에요. 그래서 일단 한 5분, 10분, 내가 영어 가르치고 갔는데 영어가 문제 아니고, 한 5분, 10분 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요. 조금이래 막 웃겨보기도 하고요. 또 주로 이번 주간에 있었던 거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말이야, 영화배우 탤런트가 자살했는데 말이야, 왜 했을까?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거에요. 딱 관심이 있잖아. 얘네들이 내 얘기 듣는 거에요. 그 말은 뭐 말입니까? 나 얘들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얘들이 면담 신청도 하고요. 내가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거지. 그런 걸 통해서 하는 예배와 다짜고짜 예배드리자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 학교가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목사님인데 다짜고짜 예배라고 해요. 또 교장선생님은 어쩔 수 없죠. 자기는 그것 하려고 학교 세운 거니까. 그런데 얘들은 예배가 가장 싫은 걸로 인강인데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어쩔 수 없죠. 예배가 가장 싫은 걸로 인강인데요. 그러나 이거라도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니까요. 이 영적인 것은요. 이런 축복 속에서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의 것들은 이런 식사의 축복 속에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은 소통이 된 겁니다. 이거 하나로 굉장합니다. 여러분과 그 어려운 아이들, 또 어려움 없다고 생각해도 걔들도 다 어렵거든요. 표현을 나서 그렇지. 이런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최고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느끼고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영적인 게 굉장히 소통이 되죠. 딱 그것도 유아유지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세히 쳐다보면요. 한나가 사무엘 와서 기도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뒤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나의 진심 어린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걸 사무엘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집 나와 있는 것도. 그래서 굉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또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요. 양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한 사람이 하는 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드로 장로가 모세에게 양을 맡겼다니까요. 이 이세가 다윗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세와 다윗은 소통이 잘 됐어요. 영적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아이들이 금방 행할 수 없잖아요. 영적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게 평생을 시작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 안 믿는 교사가 있는 인류 유치원보다는 복음 가진 교사가 있는 성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가는 영적 상태가 뭔지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유치원의 교사가 가장 중요한 아이들 시간에 어떤 영적 상태겠습니까? 만약에 그 교사 영적 문제에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복음을 오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심각한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애를 괜히 패인 거 아닙니다. 애들은 말 안 듣거든요. 때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때린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인 증거에서 애를 갖다가 완전히 이거는 폭력배가 아 펴듯이 안 펴볼까? 그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유아 유치를 많이 되는 순간에 영적인 소통만 돼도 거의 모든 것 다행이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냥 엘리사가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그냥 엘리사가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그냥 엘리사가 아니잖아요. 벌써 농부였을 때 큰 대농을 하는 농부의 아들로서 농사 지고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already while he was a great farmer farming that land, he received his calling. 무엇 때문에 엘리사가 왕과 됐습니까? 왜 위기 때 큰 대농을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드게와 엘리사의 영적 소통입니다. 유대인님을 말하지 마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에스도 사장인을 보면 가서 이제 말해라. 이게 다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영적인 도움을 받은 아이들은 현장에 나갔을 때는 달라요. 그래서 해당으로 바울이 파고들은 거예요. 여기 말고는 중요한 데가 없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곳입니다. 자, 여러분은 서론의 2번을 잘 안다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이제 2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죠. 인간은 누구든지 중요한 뇌를 갖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심장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폐가 조금 약하다고 해서 정식이 돌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뇌가 문제가 왔을 때는 영적인 문제가 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과 보좌, 이 지금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가집니까? 조용한 시간. 아까 나왔잖아요. 생각하는 시간. 그냥 생각 말고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치우대요. 그래서 미국에는 마약 환자들에게 낚시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또 학과 중에, 감옥 중에 낚시가 있습니다. 그 선지국에서 그걸 왜 가르치냐 할 때, 아닙니다. 낚시 나도 모르게 집중돼요. 그리고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본인을 모르죠. 이런 아이들에게 생각 조금 잘하게 만들고 집중시키잖아요. 굉장한 치유노. 또 함께 이제 관찰하기. 이런 거를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쭉 알면, 말씀 성경 구절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계속 집중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하나님 집중하기 위한 거거든요. 또 이러면 써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애보고 나와 써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게 다 뭐냐면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나갈 때 각인시키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이제 아이들에게 실제 이제 기도하기. 기도할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이들에게 그렇잖아요. 친구들을 축복하는 거. 이게 다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편안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눈 감고 편안한 시간, 이게 기도예요. 천천히 호흡을 들어서 내고 하는 거는 다른 것을 잊어버리는 집중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하고 이제는 서로 이제 세어링하기, 나누기. 표현하기. 이런 게 다 이 부분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중요성을 알고 이 포인트를 알면 응용이 돼요. 똑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을 해도 애들에게 지금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여러분은 뭘 많이 하고 있나면 함께 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주로 이제 막 확 따라오도록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애들을 통솔하려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럼 애들에게 조용한 시간을 갖기는 하는 거는 조금 힘이 들어요. 그러나 창구에 뿌리면 쉽습니다. 그래서 막 착 아이들 좀 조용히 시기놓고는 무슨 시청각을 착 보여준다거나. 딱 아이들 처음 데뷔했을 때 음악을 들려준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돼요. 여러분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 되는데 주로 우리는 따라와 할 수 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철학이라고도 똑같습니다. 따라와 하지 시각하지는 시간은 없어요. 조금만 참고해 뿌리면 유아유치는 굉장한 치유회라는 최후의 기회다. 예, 나이가 들면 이미 네가 지금 여기에 마음의 문제가 와 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유아유치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못 알아들을 때 잘 활용해서 해버려야 진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관은 주로 지금 치유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강은 좀 반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절호의 기회이니까요. 자, 아이들에게 체력이란 말은 꼭 운동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뭘 얘기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세 절기를 같이 했어요. 자, 같이 장막 만들었다니까요. 굉장하지요.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어디 가서 자리 깔고 앉았던 그 기억이 난다니까요. 아니, 저 어디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자리 깔고 앉아 먹기, 과일 같은 거 수박 주고 하는 거 기억이 난다니까요. 아이들과 같이 절기 행사하는 장막을 만들었으니까 뭐 굉장한 거지요. 책 읽기 같이 하는 거예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인 얘기 반드시 했어요. 이런 걸 막 이게 굉장한 영역 지력을 넘어선 체력을 발견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모드, 토마, 세라를 같이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하는 거죠. 생활적인가요? 쉽게 말하면 탈모드, 토라, 세마가 생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도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들이 이런저런 사건이 생길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참 강인시키는 기회가 되죠. 애들이 막 싸울 때, 또 잘못했을 때, 또 뭘 잘했을 때, 이럴 때 강인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아주 좋지요. 내가 그때 우리 동네 아이의 마련이 어릴 때 싸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뭘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면 울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는 이유를 자꾸 강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 생을 좌우하는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나 그 뒤에는 혹시 누가 싸우는 일에 갈등성이 있을 때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이게 굉장한 지도자로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도자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진짜로 하는 걸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세절기 활동을 실제 못하니까 지금은 좋잖아요. 어쨌든 못 보고 듣고 느끼는 거니까. 여러분 잘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를,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애들이 한 거, 뭐 율동이라든지, 이게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열동은 그냥 막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얘들에게는 각인대요. 그 점은 필요하다면 뮤지컬 같은 거에요. 또 조금 그렇게 시간이 안되면 발표회 같은 거에요. 그래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불신자도 하고 있지만 불신자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교육은 이걸 못 이깁니다. 영적인 문제를 못 이깁니다. 이 하나가 다입니다. 전국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유아유치 렘드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이 광야에서, 그 신광야에서 주는 렘드를 위한 메시지다. 오늘이 미스바 운동이요, 도단성 운동이다. 이걸 마음속에 풀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같이요. 아, 이 지금 바수꾼 운동이다. 왜 바울과 브리스가 부모 만나서 회당으로 들어갔겠나. 이게 다다. 유아유치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아이들 각인부리 체험을,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시는 거에요. 근데 이제 부리는 얘네들이 조금 살면서 내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또 체질은 얘네들이 한두 번 이렇게, 아무리 꼬마들이지만 체험하면서 그게 평생 걸어갈거에요. 부모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영적 지체 삶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비대면 시대 잘 활용하시고요. 조금 이래 말하면 곤란하지만은, 부모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치원들이 영업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들 같이 호응, 참여 이런 거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돼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이번에는 하고 계시겠지만은, 몇 명이 조를 짜서 지금은 이제 줌을 하세요. 유치와 부모님 방을 만들어야 되요. 뭐 하고 계시겠지만은, 올해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빠들도 배를 하세요. I'm sure you're already doing that, but we really need to do that this year, and especially one for the dads as well. And when you meet through Zoom, give some roles to the dads as well, so the dads can gain spiritual power as well. 대부분의 아빠들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생활에 지금 쫓기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가정생활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경제에도 쫓깁니다. 저 아빠들이 중요한 나이인데, 경제에 쫓기고 아주 자립이 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집도 구입해야 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좀 살아남을까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의 응답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비대면으로, 코로나 없어져도요, 비대면으로 부모님들, 교육과 아빠들이 힘내게 하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And so this year's answer is that even if this pandemic disappears, meet online and really help our dads gain strength. 자, 그러면 교사는 뭡니까? 여러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아닙니까? 학교에서 못하는 걸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가정들이 또 못하고 있다니까요, 해줘야 돼요. 네, 그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얘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세상을 나갈 건데, 그때는 끝 아닙니까? 지금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긴 것은 상상차오랄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예상을 못해요. 그 어린 아이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게 말이요, 출의급의 주역이 될 줄은 상상차오르지. 그렇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교회당 보내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만드는데, 이게 세계를 움직이고 불에서 막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 마을에 살던 데가 이상하게, 우리가 화재 나서 피해서 갔거든요. 그 보상해주는 동안에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천막시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빨리 보상을 안 해주니까 학부대에서 상훈대에 집이 생기는 거지. 거기에서 내가 또 하나 본 게 있어요.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온 거요. 그래, 같이 사는 거지 이렇게. 나 어릴 때 타지방말을 들은 거는 이북말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느낌이 보니깐요, 아주 열심히 살아요. 북한에서 와서 그런지 이분들이 열심히 살고 똑똑해요. 그분들과 같이 우리 생활을 했는데, 우리 마을에 교회가 하나 생긴 겁니다. 우리로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호주에서 성교사를 파송했는데 성교사가 세운 게 그래요. 다행스럽게 그때 제 나이가 유아유치 때에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화재 만난 것을 기억이 안 나요. 힘들다는 것까지 기억나는데 안 나요. 홀은 나요. 우리 어머니가 불 속에서 기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금방 이 추룩에 태워 어디를 이동 안 합니까? 그거 기억나요. 추룩 타고 가면서 재밌다는 걸 느꼈어요. 그거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살았으니까 사는 걸 기억나요. 거기서 하나, 그때가 유아유치 때인데 학교 안 들어갈 때인데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교육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 좋은 교육자가 온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 많아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유상조 전도사라고 하는데 기억나요. 이분이 너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나는 그 분 생각하면 이 사람 못하는 게 없다고 느낄 정도로 노래 잘하지요.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아이들이 누가 될 것이다 그건 우리가 사실 모르잖아요. 분명한 것은 평생에 영향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아유치 렘너드 대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이 광야의 렘너드 운동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참여한 분들이 미스바의 축복을 받게 하십시오. 모든 후대들이 도단성의 응답을 받게 하십시오. 파수꾼이요. 세계복음에 해당을 만드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의 중요한 은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요아유치 렘너드들에게 영원한 것을 심는 하나님의 시간표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렘너드들이 빛의 경제 회복하는 예물을 배우게 해주옵소서. 세계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것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전국 세계인 우리 모든 요아 렘너드들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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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